국산차 일년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신형 카니발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는데 354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3월 20일에 입고되었어요. 21년식 주행거리 73,000km 판매가격 3299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사고나 교환 이력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 하나 보이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어요. 시트 컨디션 좋죠.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도 깨끗해 보이고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4,373만원 출고시 옵션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깨끗하게 관리 잘 된 차량이었죠? 진주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6만 6천 키로 판매가격 3,553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사고는 없고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이 차도 20일에 입고가 되어서 지금 사진은 몇 장 없어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이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이고 히트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4,785만원 출고시 옵션, 컴퓨트, 듀얼 썬루프, 프레사운드, 모니터링 패키지, 스마트 커넥트, 드라이브 와이즈의 스타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 차량이죠.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옵션 상태도 좋네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9인승 디제이 시그니처 등급이고 21년식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가격 2,77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있네요. 외판 부위 쪽 교체가 있고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까지 교체권이 좀 있습니다. 미세인 우유는 없는 차량 가격이 좋아서 했는데 사고가 있네요. 매감 모습은 깨끗하고 내부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오토 슬라이딩도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어요. 길은 깨끗하구요. 풀 옵션 차량이라고 써있는데 기간 보증도 남아있고 교체권이 좀 있어서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패스할게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21년식 주행거리 4만키로 판매가격 3,470만원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용도 변경도 없었고 교체 이력도 없이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히트 컨디션 좋구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는 하나 보이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4,165만원 출고시 옵션, 컴포트, 모니터링 패키지, 스타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용도 이력도 없었고 뭐 무사고, 무교환 관리 잘 된 1인 신조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3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가격 5,499만원 하이 리무진 9인승 디제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23년식의 주행거리 16,000km니까 차량 컨디션은 좋겠죠. 기태 컨디션이구요. 모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 설치되어 있구요. 2차 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구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 키 2개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사각지대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2곳이 가격 6,609만원 2곳이 옵션 스마트 커넥트 스크랩 사운드 프리미엄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23년식 주행거리 16,000km 5,499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9인승 디젤 시그니처 22년식 주행거리 3만 1,000km 판매가격 4,15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인 의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죠. 무사고 무교환 이력도 없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기좌석 트렁크 모습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히트 컨디션 깨끗하구요. 뷰얼 선 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구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 두개 보이고 전동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구요. 출고시 가격 4,598만원 출고시 옵션 듀얼 선 루프 컴포트 원격 주차 보조 스타일 모니터링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도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관리 잘 되어있었죠.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3만 1,000km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지금 상품화 진행 중입니다. 3월 19일에 입고되었어요. 사진이 몇 장 없네요. 21년식 24,000km 판매가격 3,100만원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이 차는 상세 스펙 바로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휴고시 가격 3,613만원 휴고시 옵션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파워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좋아요. 렌탈 이력을 제외하고는 관리는 잘 되어있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넘쳐볼게요. 이번 차량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23년식 주행거리 14,000km 판매가격 3,89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하죠? 용도 변경도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관리 잘 되어있어요. 변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필도 깨끗하고요. 자석 트렁크 모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차선차 방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히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이곳이 가격 4,350만원 두곳이 옵션 스타일 스마트 커넥트 원격 주차 보조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관리 잘 되어있었죠. 음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9인승 가솔린 프레스티지 21년식 주행거리 7,000km 주행거리 7,000km 판매가격 2,999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인 우유 없는 차량 21년식인데 주행거리가 10,000km 주행거리가 너무 좋네요. 외관도 깨끗하고 히트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차선 유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키는 하나 보여요. 요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요것이 가격 3,338만원 요것이 옵션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너무 좋았죠. 사고 없이 1인 신조로 보험 1억도 없네요.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지금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21년식 주행거리 3만키로 판매가격 3,290만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용도변경도 없었고 무사고 무교환 검정색 차량이고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누른 옵션 가지고 있네요. 이 차 사진이 없어서 바로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출고시 가격 4,045만원 출고시 옵션 내비게이션 스타일 컴포트 모니터링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었죠. 차량 관리는 잘 되어 있었어요. 21년식 3만키로 판매가격 3,29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이번 차량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역시 사진이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번 업션 설명 드릴게요. 23년식 주행거리 16,000km 판매가격 4,630만원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용도 이력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자선이탈 방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선 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이것이 가격 4,920만원 이것이 옵션 컴포트 듀얼 선 루프 드라이버 아이즈 크레 사운드 모니터링 패키지에 스마트 커넥트 스타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3년식이어서 뭐 감가는 거의 없어요. 주행거리는 좋습니다. 16,000km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감춰 볼게요. 이번 차량 7인승 디젤 노블레스 23년식 주행거리 6,400km 판매가격 3,150만원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가 있네요. 교체권이 좀 많습니다. 미세인 우유는 없어요. 오늘 마지막 소개하려고 했던 차량인데 사고권이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연식은 좋지만 사고권이 있어서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으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청각들이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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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